안녕하세요! 저는 카드게임 메이커입니다. 저는 새로운 일렉트리칸을 만들고 있습니다. 오늘은 윈도우 버튼을 만들고 있습니다. 윈도우 버튼을 터치합니다! 오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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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제가 크래쉬 윈도우 만들었습니다.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에어백 윈도우 버튼이 터치합니다. 그리고 오픈! 오픈! 에어백! 에어백! 리페얼! 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Hoehh오오오오오오오오오 ju 다운 카메라 에쯔고우 은 travelling 우후우우우우우 다운카메라 에어팩 다운카메라 에어팩 다운카메라 에어팩 아하 와우 다운카메라 에어팩 스모크 리필 다운카메라 에어팩 다운카메라 에어팩 다운카메라 에어팩 오케이 땡큐 볼 워칭 비디오 땡큐 우후 우후 이엘 으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